팽디도 써고 코너 챙겨들어요?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... 저는 일단 팽탄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, 본격 팽디 야자 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독침처럼 따끔한 일침을 날려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팽디의 일침! 저도 가끔 이걸 들어본 것 같은데 성재야 하고 이야기했던 걸 많이 들어봤어요 기대가 됩니다 금요일은 안 듣고 있는데 서구 코너도 챙겨드리라고 저한테 따끔한 일침 좀 날려주세요 어떤 일침이 필요할까요? 일단 팽탄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분은 아마 팽탄을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서구 것만 안 듣고 있던 게 아닌가 팽디도 막 서구 코너 챙겨드려요? 제가... 제가 다 챙겨봤는데요 네 이제 볼래... 안 들어요? 나 다 들어요 팽디의 일침! 서구 동기야!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재밌냐? 와 따끔한 일침이다 재밌냐? 너무 재밌는데요? 아 그런가요?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어떤가요? 재밌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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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궁금하네요 친구랑 곱창을 먹으러 갔는데 서비스로 생간이랑 염통이 나왔습니다 친구 휘석이가 글쎄 이 맛을 모르다니 일침 고고 혹시 드세요? 저는... 저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? 팽디가 좋아하는 것 같네요 네 좋아하네 우와 사이팬스 한 번 더 팽디의 일침 희석아 니 현아 희석해라 우와 우와 와 와 세대 파 센가요? 우와 이게 약간 그런거죠? 흑화된 팽디 약간 이런거죠? 아재 아재 펭귄입니다 아 네 흑화 펭귄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나미춘 적응 실패 띠 오늘 저와 함께 호흡 맞춰봤잖아요 어땠어요? 아 근데 나중에는 점점 더 막 텐션 업 돼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계속 칭찬해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저 약간 그래도 첫인상보다 약간 웃긴 언니 아니에요? 그래도 많이 웃기죠? 네 응 하하하하 하이팔을 해야지 많이 하이팔을 해야지 하이팔을 해야지 하이팔을 해야지 여러분 저 먼저 갈게요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동하겠습니다 야은 꿈 꾸세요 고생했고 고생하셨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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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